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굴러 들어온 복을 어찌나 세게 뻥 걷어 차버렸는지 아들조차 놀래 자빠진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진짜 상탈이 부러질 정도로 거한 밥상 제대로 차려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나 차별하냐 이러면서 자기 아들 앞에서 울고 있는 시모 허이구야 그래 먼저 이렇게 끊어주니까 참 고맙긴 하네 원제 식사 대접해 드렸더니 서운하다며 우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차 신혼부부죠. 그 중에 아내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있는 서울로 올라왔고 제목처럼 제가 대접한 식사와 더불어 고급 호텔 숙박은 물론 룸 서비스까지 편의를 다 제공했는데 이런 저한테 서운하다며 눈물까지 훔친 걸 알게 됐고 오히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 써봅니다. 참고로 오해가 있을까 싶어 미리 밝히는 건데요. 어머님 본인이 먼저 신혼집 불편하다고 숙소를 잡아달라 요구했으며 룸 서비스 및 부대 시설 이용료까지 저희 부부 내외가 다 부담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좀 좀 해주세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연락을 했고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있다며 저희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겠다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아예 온 김에 며칠 묵을 예정이라고 하더니 우리 그날 저녁이나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가끔씩 서울에 오며 가며 잠깐잠깐 들렀던 적은 있지만 제대로 식사를 대접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 정말 열심히 신경을 썼고 특히 남편한테 듣기로 시어머니가 평소 중식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들을 중식으로 구성을 해봤죠. 마파두부, 이거는 밀키트, 누룽지탕, 이것도 밀키트, 우럭탕수, 이건 제가 직접 요리한거에요. 그래도 혹시나 와가지고 한식을 찾을 수도 있는거니까 잡채, 냉동재료 추가한거고 계란말이, 불고기, 불고기는 이미 양념이 된거에 제가 최소로 추가했어요. 거기에 각종 젓갈들이랑 나물류, 또 밑반찬도 같이 준비를 했고 소고기 묵국도 따로 끓여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주관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넘치는 상차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랄 정도니 솔직히 말 다했죠. 보자마자, 우와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시겠다. 자기야 진짜 최고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먹는 사람 고작 3명이 먹는게 끝인데 메인 메뉴만 3개, 밑반찬 포함해가지고 준비된 음식들 수가 10개가 넘었어요. 남들이 봤으면 푸짐하다를 넘어서 어우 너무 과하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서운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지적한 부분들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어이구, 음식의 특색이 하나도 없고 신경도 안 썼네 전혀. 어이구. 솔직히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맨날 아무 때나 먹는 음식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머님은 도대체 어떤 특색 있는 요리를 바랐던 걸까요? 나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 뭐 중식의 대가인 김연복 셰프 아니면 뭐 고든 램지라도 호출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만족을 할 건가? 그리고 두번째, 밀키트는 정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들에 비해서는 기성세대니까 우리에 비해 당연히 밀키트가 익숙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끊임이 없는 거야. 밥을 먹는 내내 끝도 없이 계속 밀키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도 혹시 밀키트 아니냐? 에이그, 그래 요즘은 참 잘 나오네. 이러면서 계속 해묻는데 나는 그냥 솔직한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뭘까요? 정말, 아 어머니 밀키트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그걸 원한 건가? 아니 밀키트든 뭐든 내가 하나하나 다 준비한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열받아요. 무엇보다 저희가 가끔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 본인도 밀키트를 썼거든요. 그걸로 요리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밀키트는 계속 정성이 없다고 뭐라 뭐라 하는데 도대체 이건 뭐 어느 장관이 맞춰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반찬 가게에 있는 반찬을 사용했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사실 저희 부부는요 평소 밥 먹을 때 밑반찬 같은 거 거의 안 먹습니다. 그냥 메인 요리 하나랑 김치만 있으면 충분히 맛있게 잘들 먹어요. 특히 자잘한 나물류는 진짜 안 먹습니다. 아마 저희들 살고 한 번도 안 먹었을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 당신도 저희가 이렇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았던 적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게 서운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황당한 거죠. 더군다나 그날 밥상에 나간 반찬 중에 자걸과 김치는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게 맞아요. 맞지만 나물은 아니거든요. 제가 전부 다 장 봐와서 삶고 묻히고 직접 만든 거라고요. 근데 다른 밀키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물도 그렇겠지. 이렇게 자기 혼자 질에 짐작하고 대놓고 불만을 품는 모습에 와 이때부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끝으로 네번째 저희 친정부모님 밥상과의 비교 아마 이 모든 트집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한 달 전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소갈비찜이랑 떡갈비 그리고 대화구이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게 먼저 대화 이거는 당신 사위 즉 어머님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저희 아빠가 사 들고 온 거고요. 남편이 대화킬러거든요. 거기다 떡갈비도 마찬가지죠. 그냥 마트에서 사온 걸 제가 구웠을 뿐입니다. 딱 하나 갈비찜만 제가 준비해서 만들었고 나머지 밑반찬들 전부 다 반찬가게에서 사온 것들이었어요. 아 그래 계란말이랑 미역국이 더 있긴 한데 설마 지금 이거 못 먹었다고 이러는 겁니까? 자기는 소고기 묶고 끓여줬는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무 불만 없이 너무 맛있게 잘 드셨고 또 저 고생 많았다고 용돈까지 두둑이 챙겨주셨는데 시모는 왜 너희 엄마 아빠랑 나랑 대접이 다르냐 이러면서 서운해하기만 했어요. 밥 먹는 내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당혹스러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래도 제가 보는 앞에서 울거나 그런 소리를 하진 않았거든요. 막장 같은 소리. 그랬는데 바로 어제죠. 저녁에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집에 잘 도착했어요? 이렇게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울더랍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받지를 않고 카톡을 보내도 그냥 씹더라고요. 결국 이걸 보고 남편도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 한참을 싸웠고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어머님 대신 사과를 하긴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게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어머님 아들인 저희 남편 마음이 더 많이 상한 것 같더라 이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 이건데 사실 그런 말도 하죠. 남편이 진짜 엄청나게 기대를 했거든요. 우리 엄마 좋아할 거라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건 자기 푸대접을 했다며 눈물바람이니 여튼 여기서 되게 실망을 했는지 정말 크게 싸웠고 집 밖에서 전화로 싸우는데 소리가 쩌렁쩌렁해요. 반 안까지 다 들리더라고. 그렇게 10분인가 20분인가 한참을 싸우고 저한테 와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그 뒤로 계속 풀이 팍 죽어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렇겠죠. 그러니 이런 남편한테 차마 저까지 화를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 속도 속이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제 앞으로 어머님한테 절대 아무것도 안 해줄 겁니다. 그럴 마음 싹 사라졌고요. 그냥 얼굴도 안 볼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잖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챙겨줄 궁리만 했을 텐데 제가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이렇게 질리게 하는 저 심리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 뭘까요? 댓글 1번 아니 십자만 되면 남의 집 딸들은 정규 교육을 안 받고 신부 수업만 받다 결혼한 줄 아는 병이라도 걸리는 건가?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이 뭔 음식을 할 줄 알 거라고 한 상 제대로 그것도 자기 손으로 뚝딱 차리길 바라니 그런 자기 아들은 밥 물이나 맞출 줄 알고 그러나? 지 아들은 갈비찜 할 줄 안 돼요? 아니 할 줄 알아도 그래. 대접을 뭐 얼마나 과하게 받겠다고 절 알지냐고 진짜. 그저 나이 처먹고 늙기만 한 인간이네. 한심하긴. 지가 그렇게 타박하면 며느리가 막 설설 기면서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지르는 건데 이 그지 같은 것들을 착각하는 거 그렇죠. 당연히 깨부셔야죠. 다음부터는 절대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아니 지가 지복을 차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냐고. 오죽하면 아들이 저럴까. 2번. 그 그지 같은 심리 궁금해하거나 이해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처음부터 시비를 걸 작정을 하고 온 거니까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흘리는 그 악의 눈물. 끌 끌 끌. 아 진짜 시자만 되면 정신병까지 같이 얻는 건가. 누가 이거 제대로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끌 끌 끌 끌. 되될 끌. 별 거 없어요. 그냥 가부장제 최하층민으로 살다가 자기 아들이 새로운 노예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차하위층이 돼서 그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그 예전에 미국 흑인 노예들이 독립의식을 가지려고 하니까 백인들이 가정노예와 노역노예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가정노예가 노역노예를 찍어누리려고 한 거랑 비슷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노비제가 폐지됐을 때 이걸 양반들보다 훨씬 더 싫어했던 게 바로 일반 양민들이랍니다. 진짜 자기를 착취하는 가부장 그런 권력은 무서우니까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나마 만만한 쪽에 푸는 그런 찌질함이죠. 3번 아니 호텔에서 디비 자고 싶으면 지가 지돈 내고 갔어야지. 왜 자식들 돈으로 가고 룸서비스까지 받아 차 먹라 그래.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뭔데 저렇게 말하는 거야. 어쩌라고. 뭐 대비마마야. 4번 아들이 결혼하기 전엔 그런 아들한테 밀키트는 고소하고 라면 한 젓가락도 못 얻어먹던 할준맛 따위가. 남의 집 딸이 요리에 호텔까지 잡아줬는데도 절 알지라고. 진짜 미쳤구만. 앞으로 자기 부모는 각자 챙기자고 하세요. 아마 남편도 할 말 없을 겁니다. 5번 그러니까 논두렁에 뛰어들어가 쌀가마를 등에 쥐고 와서 아궁이 가마솥에 밥을 짓고 밭에서 풀떼기 뜯어 와가지고 직접 띄운 매주 간장 된장에 양념해서 묻히고 또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와서 모가지 따고 피 빼고 각을 따가지고 고기를 굽고 그렇게 먹여줬어야 된다. 이건가 이건? 그게 아니면 60첩 반상의 상다리 부러지게 아니지 그냥 구둘장에 아예 내리 앉을 정도로 차렸어야 한다. 이건가? 연병 꼴값 3천리 금술광상 호강요광일세. 6번 그래 이제 쓴이도 잘 알겠지? 다음부터 절대 지금 네가 써놓은 짓들 아무것도 해주지마. 알았어? 7번 아이고 며느리 편하라고 그렇게 정대는 행동을 이렇게 먼저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는 그냥 남처럼 띄엄띄엄보면 되고 호구는 역시 안해도 되니까 정말 고마운 거죠. 시모들 중에 똥멍청이들 진짜 많아요. 8번 맞아요. 이건 그냥 신부가 거지 같아가지고 트집을 잡은 거죠. 아들한테 눈물 바람하면 엄마 미안해. 다음엔 더 잘하라고 할게. 내가 용돈 많이 챙겨드릴게. 뭐 일단 거지같은 상상회로 돌린 것 같은데 상상과 현실은 다른 법이죠. 혹시 다음에 또 만나면 남편이 알아서 하기 신경 꺼버려요. 밥을 처먹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른 대접은 받고 살았을 텐데 고약한 신부 부르다 며느리 눈밖에 나버렸네. 이래서 남의 부모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씻자만 되면 지들이 대단한 인간이 된다고 착각을 해. 아니 그래봤자 평생 모르고 살던 아줌마일 뿐인데 왜 이걸 몰라. 도대체 뭔 대접을 그래도 바라는 거야. 아휴 참 이런거 보면 안타깝다니까요. 끌 끌 끌 끌 끌 끌. 9번. 근데 친정 부모님한테 차려드린 그 메뉴 말입니다. 저 시무가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 입을 턴 자는 누구인가. 깝깝하죠 이런 사연들 보면. 흔히 왜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저는 이게요. 일종의 악질들. 종교인들 중에 악질들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전도하고 포교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억지로 데려가려고만 하지. 스스로 잘해가지고 그걸 보고 오게끔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먼저 어른스럽게 하면 알아서 대접을 해줄 텐데. 지가 먼저 어른 대접 받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이걸. 왜 그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걸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못돼 참아본 거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구독자. 좋아요.